포스코가 분기 영업이익 2조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. 포스코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,200%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기업설명회를 통해 분기 실적을 공개한 2006년 이래 최고 실적입니다. 포스코 실적 호조는 본업인 철강 사업이 이끌었습니다. 2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.8%나 늘어나며 2010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자동차와 조선, 건설 등 전방 산업이 회복하며 글로벌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덕입니다. 수요 강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연간 영업이익 7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